네 안녕하십니까 AP투저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를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3139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20일 오전 10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2차전지 후공정 및 연구개발용 장비, 발전소 및 산업용 전원공급장치, 유도무기 구동장치 및 제어 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중에서 2차전지 관련 장비가 매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E 솔루션의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황 살펴보시게 되면 17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늘고 있으며 21년 올해에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면 주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시면 1% 정도 하락이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 어느정도 많이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1분기, 2분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후공정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쏠리는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2차전지들은 모두 검수가 완료되었는데 해외 사이트에 있는 2차전지들은 아직 검수가 되지 않아서 그 영업이익들이 1, 2분기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해준다면 주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1.4%가량 상승 중에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해주어서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찾아보시게 되면 앨런 미 재무장관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경기 부양 측 진행시켜야 된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위험보다 경제 활성화에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 3대 지수가 약간 상승을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중하고 있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그때 세금에 대한 감세 정책에서 정상 정책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법인세에 관한 불안감이 해소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오늘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법을 제한한 모습으로 미국장이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또한 그 영향을 받고 현재 상승 중에 있으면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수를 약간 예상을 해보자면은요. 일단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오늘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대규모 시위나 어떤 그런 불안적인 요소들이 없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지수도 내일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아권에 이르거나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P&E 솔루션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1%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5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선이 깨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차트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이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안하는지 아니면 상승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오니 P&E 솔루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P&E 솔루션의 주가 변동평약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으며 실시간 리딩은 이제 미국 증시 시왕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번주 목요일에는 KLET 그리고 ATAG TN 그리고 TPC 글로벌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추천이 나갈 때는 이제 매수가, 매수가, 목표가, 선절가가 제시되며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